앞에서 타바뜨렸어. 인내로 밀어내면서 들어 올라와줘. 지금 조심해. 개꿀잼. 허니잼. 이게 원딜이냐. 이게 원딜이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탐켄티한테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핫하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AP 코그모. 일단 바이퍼 선수가 바이퍼 선수가 많이 했는데 자, 일단은 어, 근데 잠깐만.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코그모 애초에 1레벨 그건데? 공격력으로 들어가야 돼. 난입 안 들면 살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아이, 유성이지. 난입이라고? 난입 아니야? 아니지, 근데 난입 들면 라인전이 너무 약하잖아. 그래서 정화를 들었잖아. 나 맞숨팔 쌓고 올게. 야, 근데 찬호야. 왜? 이게 라인전이 안 약한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수가 8대로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2레벨에 W 찍으면 그냥 똑같이 쎄겠는데? 1레벨 뭐 배워? 1레벨 2배, 2, 2. 2로 포킹하면, 포킹해. 오케이. 근데 1레벨에 맞닿아 있으면 무조건 지긴 할 듯. 형 이거 3캠갱 방지 와드 해야될 것 같긴 하다. 오케이. 근데 이거 쓰레쉬 렌즈 있을 수도 있어서 좀만 있다가 봐도. 어, 오케이. 대회에서 미드 코그모 나왔는데 요즘에 원딜 한다길래 한번 해보려고요. 나 라인 만들게. 코그모 버프 먹어가지고. 뭐야. 뭐야 이거 블루, 뭐야 리쉬를 안 받아. 이게 유성이 무조건 맞긴 하거든요. 코그모가 이 이게 슬로우가 있어가지고 애쉬랑 비슷한 느낌이라 라인클리어도 아, 1레벨에는 생각해보니까 타고리는 장어가 있어. 연인 뺐다. 호호, 야 괜찮은데? 약간 바루스 상의호환인데? 그냥 미니언에 일자로 쏘면은 약간 라인 클리어. 죽여놓을게. 보니까 1레벨 W 찍더라고요. W 찍었다 나. D 교환 해도 돼. 그 거리 돼. 나이스. 죽여버려 그냥. 죽여놔. 부서주고 유성. 이것도 약간 날먹는 느낌 나는데? 오오. 근데 엘리스가 왠지 바텀으로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 탑이다 탑이다 탑이다. 오케이. 부쳤고요. 유성 때마다 어. 기타 먹으려고. 글리는 거 살짝 조심. 안 돼. 안 돼. 초반에는 원래 코그모 E가 만화가 많이 들어가지고. 괜찮으면 어차피 침착도 되고. 박아도 되겠는데? 나 힐 아니다? 노플 노플 투다 노플. 안 돼 안 돼.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오케이 오케이. 맞딜은. 맞딜은 똥고데기여가지고. 아니 쟤네야 내가 3렙 지켰어. 쟤네가 3렙 라인에 걸리게 했어. 아 내가 저 말에 너무 흉힙박아. 어 잡았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라인 끝났는데. 근데 형이 밀고 집은 못 가거든? 이거를 그냥 냅두고 집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쟤 집 꾸누려고 할 것 같긴 하단 말이야.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내가 라인 세울게. 얘 노플. 아 라인 있다. 아 노플이야 노플. 내가 세우고 있을 테니까 형이 지금 눌러도 되겠네. 세워볼래? 오케이. 야 너 건드리 이거 먹으러 오면 죽는다. 야. 아 한대평. 엘리스가 있네. 원딜 초기피다 형. 나 아직 정화 있긴 해. 침가 쓸거야 이건. 약간 원딜게. 아. 나 바텀 가는 중 바텀 가는 중. 원딜게에 카사빈이네 약간. 뭐야 미드 가야겠다 이거는. 나 미드 왔어. 와 진짜 리나이 날먹기기다. 형 나 미드 왔어. 가 가 괜찮아 나 정화 있어. 나이스. 나 미드 위로줘야 되거든. 아 솔랭에서는 못 쓸 것 같긴 해요. 솔랭에서는 좀 빡 쓸 것 같네요. 듀오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가는 중. 얘 엘리스 칼날먹고 바텀 먹어야. 어 미드 보였고. 미드 커버하고 칼날먹겠다 쟤. 아 근데 약간 유성 바루스 느낌으로 좀. 아 그 좀. 근거리 서포터. 원거리 서포터도 나쁘지 않을까. 그냥 먹고 오지 그냥. 아 그럴 거 그랬나. 이거 못 먹었어. 아 코고모 이거 땅에 있는 거 밟아도. 마순발 차는구나. 이거 왔나본데. 너무 뻔하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탑 탑 탑 탑. 렛츠 탑 렛츠 탑. 컷. 아 근데 이거. 야. 그 뭐야. 약간 좀 판만 좀 잘 짜이면. 괜찮아 보이지 않냐. 아 잘 크면 당연히 좋지. APO 개상인데. 죽이러 간다. 라이브 준비하는데. 아 근데 나 스킬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 일단 타워트. 일단 타워트. 오지마. 죽기 싫으네요. 스킬 다 있어 이제. 얘 앞으로 오면 이제 있는 거야. 상대. 오 무빙이 야무지인데. 왜 이렇게 야무지 있네. 그냥 그냥 스킬 피하려고. 나한테 이거 잘 못 맞으면. 어우. 50명. 흐흐흐. 자금 맞으면 갈 텐데. 오우야. 아래 꿀람매 있는 거. 형 얘 그. 스페러 컷. 컷.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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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안 맞았어. 아아 씨. 이가 진짜 바르스. 큐 같은 느낌이네. 뭐야. 안 나오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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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냥 무빙 치지 말고. 했으면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무빙 치려다. 좀 더 깔끔하게 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엘코즈 빙결 혹시 조심해요. 아 이게 왕딜이야? 아아. 야 개꿀이다. 나 이것만 해야겠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대단하네. 아니 야 이거 개꿀인데. 리얼. 리얼. 바르스 보다. 야 잠깐만.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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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사하겠다. 그만 죽어야 되요. 일렉공은 좀 짧긴 하다. 야야. 빼야 돼. 이거 삼거리로 랜턴 갱 가능이다. 아. 총 한 번 쏴볼게. 까물 사줘. 어허허. 개쎄. 아니 야무지다니까 이거. 괜찮네. 이거 하는 이유가 있네. 아니 이거 레벨, 이게 사실 여러분들 레벨 뜨면 사기거든요? 지금 코구모가? 근데 좀 잘 풀린 판도 맞긴 한데, 체감상 괜찮네 여기 조심해 랜턴 갱 아 이 데미지가 진짜 미쳤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데미지가 장난이 없어요 또 3불이 또 올 수 있군? 아니 애초에 AP 코구모인데 공중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연기다 이거 딱 보니까 돌아올라 3불은 여기 시아나 걷든가 싸움이 일 것 같은데 어 가자 가자 이거 먹어라 마드 있으면 바꿔 나와줄래? 나 핑크 있어, 그냥 방금 야 잠깐만 야 팝 이겨줘 아니 포불까지 주고 공속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AP 코구모야 AP 코구모가 아니라 완전 그냥 스킬 쓰는 코구모야 스킬 쓰는 도티파밍도 존나 좋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날먹챔이다 이것만한 날먹챔이 없다 내가 볼 땐 그 라일라이 나오면 레전드야 형 와 진짜 날먹챔인데? 라일라이 나오면 진짜 한 번 맞으면 또 맞아야 돼 또 먹이들 진짜 레알 날먹챔이어가지고 야무지긴 하네요 어 진짜 라일라이 다음에 방템 가는게 낫겠지? 에파 안나? 어 어 스토리 와 이제 궁궐이 길어진거 봐 잠깐만 안되겠다 아 나 이거 잠깐만 큰일났네 어 정비해야 되긴 하거든 근데 나 라일라이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가면은 일단 미드시켜야 된다 지금은 아 용 한 번 줘야될수도 있겠다 형 그 슬로우 주시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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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아줄게 맞아줄게 서이스 날먹챔아니냐 뒤에서 궁만 쓰면 되는데? 아 미안해 너무 무리했다 앞에 로종왕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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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세바 그 쟤 뭐 백호즈 뭐 스킬으로 남은거 봐 나 궁은 꽉꽉이 어 야 뒤돌아온다 형을 노릴거 같은데? 피가 너무 없어서 나 그거 있긴 한데 마나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나 느꼈어 진짜 야무지긴 하다 아 진짜 야무지긴 하네 아 근데 이번에 아 근데 왜 이렇게 밀리냐 근데? 뭔가 아쉽네 왜 졌지 이번 턴에 신발 신발 떴어 신발 떠서 이독 좀 빨라져가지고 할만할 듯 풀템이다 풀템 고구모 풀템 용도 우리가 먹긴 했어 라일라이 나오면은 이제 맞추기 쉬울거 같긴 해 첫타 맞추면은 뒤에 라일라이브 둠에 맞추기 쉬워 아 쟤네 05 없으니까 하.. 좋으냐 아 근데 벤시를 하나 사야될거 같기도 하고 쟤네 AP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면은 방어 택 16렉 가면은 진짜 레알 시즈탱크긴 한데 이게 뚜벅이 아무래도 뚜벅이다 보니까 포지션 잘 잡아야되겠네 여기 탱컨 한.. 야 뭐해 렌탈 나갔어? 뭐야 어.. 갔다 박았어 아니 얘들 호빙이 왜 이렇게 좋아? 미친거야 뭐야 뭐 한번 타볼게 이거 야 이거 진짜 힐의 날먹챔이다 리얼 우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원딜 맞아? 아니 이거 바이퍼가 쓰는 이유가 있네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너무 흥분했어 지금 우리 할거 오 오케이 오 이거 조여보자 형 라일라 붙이면 레전드 가자 가자 아.. 짧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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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쓰레쉬 위에 있는거 아니야? 아 이게 AP 코그모구나 아 물론 이제 잘 풀린 판이긴 한데 아 근데 아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봤어요 제가 약간 볼 때 뭘 보냐면 킹능성을 보거든요 그 이 챔피언이 정말 나올 만한 값어치가 있냐 이건데 아 근데 괜찮은데? 바론 데미지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건 안돼 아냐 아냐 안쳐 안쳐 그냥 쳐본거야 미안 내 말은 안들리는구나 디디 조심 죽어봤어? 아 이게 그니까 계삭인게 그거네 그니까 뒤에서 그냥 알만 들어오고 있으면 알아서 한타가 이기네 아 뭐야 이런 바론치잖아 아 내가 막아줄게 막아줄게 형 그전에 아무리 조심해 확인 돼 확인 형 뭐 앞으로 가지마라 아 저기 있는데 여기 소스에 있어 어 앞에 있다 앞에 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빼야돼 빼야돼 어 좋은데 얘 빈결도 생각하면 돼 아 이제 괴롭힐 세일피언이 근데 앞에 없으면 뭐야 레드 어디갔냐 아 미안 내가 지나가다 아 이거 16 찍으면 진짜 미쳤겠다 나 집 갔다올게 아 근데 쟤네라 이니쉬가 좋아가지고 어 원래는 공허의 지팡이랑 그 뭐가더라 이 판은 그니까 이것만 가고 벤실을 갑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니까 이거 가고 마저를 하나 올립시다 왜냐면 쟤네가 지금 템이 잘 나왔으니까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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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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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할만해 일단 형이 불리는 것만 조심해 리얼 킹하네 리얼 다 빠졌다 리얼 다 빠졌다 맞았다 한대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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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기가 근데 아 이게 범위가 좀 작네 정확히 몸 쪽 노려야 맞는구나 하긴 넓으면 개사기지 진짜 형 쟤 안 먹히면 인생 간다 오케이 나 최대한 한 번도 안 죽은 쪽으로 할게 아 쟤 티템이 너무 안 떠서 사이즈 풀리겠는데 얘는 좀 그 짧긴 하네요 아무래도 그 너무 길면 사기긴 하지 이것도 맞지 아 나 근데 이거 렌즈로 안 바꿨다 모르고 천천히 맞춰볼게요 CC 걸리는 것부터 앞에 오는 것부터 슬로우 걸리는 것부터 차근차근 바론 체크 이거 이거 2대2 바론 가는데? 바론 안 쳤나? 모르겠어 할게 포킹 강 만들어줄게 아 치고 있는 거야 치고 있는 거야 치고 있는 거야 형 조심조심 아 풀 쓰지 말걸 아 그 뭔가 그 위압감에 쫄았어 어 아 펼 필? 안 썼으면 형 죽었을걸? 아 나 그 뭐야 이거 있어가지고 그 뭐잖아? 아 그 그거? 그 전사? 그 아 기억이 안 나 세라피스 전사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제 천사여서 렌즈로 지질 수 있어야 벨꽁이 불폼이 저 신입 안 했던 것 같아 여기에서 나온다 어 공개 브리즈 뭐야 아 이거 진짜 개사기다 진짜 미쳤다 이거 바론 되냐? 바론 되나? 바론 되나? 바론 딜 돼? 모르겠다 딜 되나? 이거 레알 양심 없는 챔피언 아니야? 이거 맞아줘야 돼 나 2킹 못해 이거 빙결 들어오긴 할 거거든 길이 왜 이렇게 빠르냐? 형 W 딜 아니야? W는 얼마 안 들어가긴 해 W 켜봐야 50 50 들어가야겠다 안 들어갔으면 들어가야겠다 아 제발 형 조심해 레이저 쏜다 이제 어디로 쬐냐? 얘 외자이 18이야 와 이거 개꿀이다 이걸 날먹챔 또 나왔다 이거 나도 킹자인 나왔다 16 빨리 찍자 오케이 내가 다 먹을게 정글 다 달라고 해 와나통 3000 리얼이 야무지네 진짜 안 터지면은 그냥 포킹으로 다가리 다 끼겠다 이거는 어 갈렸다 형 나 여기 신년을 찍으면 진짜 나 16 찍으면 진짜 기대되긴 한다 아니 오또라나? 나 피읍은 안 되지 나 피읍은 없긴 해 근데 아이번이 때리고서 그 하면은 되긴 해 어 어 포킹 위험해 아 16 언제 돼? 풀 보고싶다 16 아직 좀 남았어 근데 타워 못 쳐 타워 못 쳐 타워 못 쳐 타워 못 쳐 이거 탈 탔나본데? 야야 뭐해 뭐해 들어왔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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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다 썼다 나이스 0 0 0 와 진짜 이거 16 되면은 진짜 정신 못 차리겠는데? 더 밀고 조심해 나 다음 라인 16이다 기대가 된다 아 진짜 와 궁궐이 봐 아 뭐야 왜 리셋에 와 가보자 아 안 돼 어차피 문이 애매하네 벤시가 아 그냥 가지고 있자 혹시 모르니까 어 아니야 다 올라오는데 어차피 다음 바론까지 해야 되니까 벤시까지 뜨면은 리얼 와 사거리가 이게 형 여기 수정구 가능? 수정구 아 미안 수정구를 까먹고 안 바꿨다 너무 지금 취했어 이거 다 이긴 다인데 여기 왜 안 뺐대 다 있다 다 죽었어? 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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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깜깜하네 어어 와리가리 보빙 잘하네 아 얘는 무슨 메자이가 이심 사냐 뭐야 라이브도 몰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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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플래시가 스노우볼에 안 굴러가길 빈다 Ahh 해? key 해 걸렸자 아닌가? 출이십니다 아 걸렸다 걸렸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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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으악 어 화필 센터에 와드가 있냐 소름 돋네 아.. 손에 살쪄가지고 잘못 눌렀어 구름이 병짝 돋아버린 아 근데 저 배 컹쳐도 되게 잘 컸네 아 바탕 나 봐줄래? suite 어.. 오앗ä하하 하아 아아 여호우 여호우 어.. 잡았다 뭐라? 왜이래? 언니 루샨 C 그렇게 던져 근데 우리팀 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벤실 갈 필요가 없는 confir mixture 어차피 코그모가 뒤에서 때리니까 콩이언으 내가 갭가.. 나왔다. 풀탭이다. 형 근데 이렇게 똥글자다치면 더 슬플 거 같아. 인정. 나 가고 있어. 메코즈 머리통 따로 가는 중. 이 자기가 죽일게. 너 없어. 거가 뭐? 개도 들어왔나? 이거 그냥 왜 이렇게 죽어줘 자꾸 벨꽂이 매장에 까긴 했는데 나 이게 내 피곤 알아가지고 오히려 백독으로 막 게임이 끝나고 이럴 수 있어서 한 번 사고 나면 그건 맞긴 해 일단 레드 먹어 아 나 레드 근데 필요 없긴 해 저거야 저거 끝나진 않겠지 그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허무한 게임이 바로는 근데 내가 체크 되긴 해 계속 체크할게 다 가는 거 맞지? 앞에 탑 앞에 탑 이대로 밀어내면서 들어 올라가죠 지금 조심해 야오 지금 조심해 개꿀잼 허니잼 여기 피워라 만화 이게 원딜이냐 이게 원딜이냐고 피워라 만화 없어 포킹하자 배꿀치 지금 뚝배기 깨났어 위에서 뭐 나오는거죠 아 블루 있어야 개꿀일거 같은데 그건 맞아 아 용 근데 용 어 맞아 뭐야 어? 게임 끝내기 가능 포킹으로? 와 파워디미지 형이 앞에 스킬 맞추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어 맞아 맞아 내가 맞추면 끝난게 안타 몇 번 되면 어디가 앉아야 돼? 나가는데? 빨리 끝나 빨리 끝나 빨리 끝나 야 얘네 바로 치고 있었다 아 시발 바로 치고 있었네 야아아 나이스 아니 와 실화냐 진짜로 레전드 와 근데 이거 진짜 바이퍼가 하는 이유가 있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존나 잘 크긴 했어 아 그니까 잘 큰 것도 맞는데 그니까 느낌 어땠어 그냥 그 잘 큰 거 빼면? 형 아니 근데 개사기긴 하다 진짜 그 옛날 전성기 시즌3 그 고라파동 미드코그모 느낌 나 아 인정 약간 아 근데 궁을 좀 못 맞추긴 했는데 와 근데 이거 레전드네 나 괜찮은데? 네 일단 재밌어보여 개꿀잼 한번 해볼래 너? 이즈리얼 상대로 내가 볼 땐 프로 씬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어 이즈리얼 상대로 왜냐면 라인전이 내가 볼 때는 아펠리오스나 좀 칼리스타 막 바루스 이런 애들 상대로는 좀 서포터 상성 많이 유리하면 할만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펠 상대로? 근데 바루스나 아펠 이 상대로 할만하겠네